오늘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 시작하시고 오늘 헤리티지님께서 선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육계 상황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체육계라는 것이 기반적으로 집단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보니까 역도부라든지 이런 데는 도저히 개인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죠. 여기 보시면 안세형 씨가 이렇게 기사를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회폐적 입장하고 안세형 씨 입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충돌하고 그러면 또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가 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폐는 또 언론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강석하 원장. 강석하 원장께서 마침 글을 쓰셨네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신성한 글을 많이 쓰는데 이 보시면 이 펜입니다. 강석하 씨가 아주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펜이기 때문에 펜 입장에 쓴 관찰기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는데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의 대부분 협회 성격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개인하고 충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강석하 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인터뷰를 보니까 1년에 집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소속팀에서 재활하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지난해 11월 이후로 소속팀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안세영 선수가 꼭 불러달라고 한 한의사는 예전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치료받던 한의사인데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집단주의 시각제가 굉장히 강한 기성세대하고 개인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젊은 세대가 충돌한 사건으로 봤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세대인 거죠. 우리 세대는 그냥 다 죽어 지내지만 무슨 여러분들 훈련이 그렇게 강한데 집에 한 번 온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지금도 수십 년 전이니까 역도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집재훈련 받는 걸 보고 저거는 뭐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대도 이뤄지는 않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단체 일정에 맞춰서 모두 함께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비는 시간에 자유롭게 구경을 다니거나 팬들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가 부상으로 탈락 혹은 기권했을 때 먼저 기국해서 치료받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계위에 서울에서 진로받기를 원했는데 진천의 교육 일정부터 참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는 운동을 안 시키죠 아이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잘 아니까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하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항상 억눌려 지냈던 것 같거든요. 정치에 관에 그리고 상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즘에는 외신들이 많이 전해지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당대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냥 미국에 고등학교 나오고 블루칼로리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이크를 딱 대면 뭡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를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게 억눌름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하고 내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억눌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억눌려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의 나이가 많이 드신 원로들도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혹시 찍히면 내 안께 불이익이 있을지 내 자식이 안께 불이익이 있을지 젊은 분들보다 훨씬 살 날이 적은 분들조차 몸을 사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선거 문제도 대부분 유튜브들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의로 문제도 다루지 않는 거죠. 혹시 공권역학의 여러분들 찍히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피의식이 항상 잠재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니까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든 세대들은 다 함께 움직여야지 네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배운 세대 그게 하니까 이 보시게 되면 배드민턴은 무렵과 허리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라서 동호인들도 부상이 흔합니다. 선수들은 그 이상으로 부상을 당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강석하 원장께서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팬인 모양입니다. 팬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항상 이코노미석으로 단체로 이동한다는데 자기 몸관리를 위해서 자비로 비즈니스를 타는 것도 막았다고 합니다. 회피에서 안세영 선수 소속팀에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은 개인의 발견이 필요한 나란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가 제 의견이 그런 겁니다. 집에도 안 보내주고 외출도 허락받아야만 나갈 수 있고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인 겁니다. 이게 똑같이 어떤 것만 여러분들 고위관리들이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을 향해서 2월부터 퍼부은 그런 협박하고 이런 금박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 안 들어오면 면허 취소한다. 진로 유지 명령 지켜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지켜 사표 수리 적시 여러분들 처리 명령 지켜 이런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나이든 세대의 해패에 여러분들 노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해패에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패에 오래 있으면 스포츠 관련 이런 기자들도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 뭡니까 한 사람은 매도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 매도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여러분 한국에 만년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톡을 타고 가거나 이코노미스톡을 타고 가는 것은 그다음 여러분들 게임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배드민턴 해패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관찰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선거입니다. 10년 전쯤에 이용대 유연승 고성현 김기정 김사랑 신백철 등 남자 복식선수들의 세계 랭킹 1위를 돌아가며 하는 수준이었는데 국가대표를 줄줄이 다 은퇴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패가 계약한 스폰스 제품만 사용하게 막아서 그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대보다 더한 인권 탄압도 큰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군의관을 38개월 시키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부일을 37개월 시키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36개월 여러분들 의사들의 군의관으로 이런 복무하는 것도 여러분들 부족해 가지고 2개월 훈련까지 뭡니까 더해 가지고 38개월 시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 저지르고 있는 범죄형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도 신발을 다른 회사 제품을 신고 싶은데 해패 스폰스 문제로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발에 최적의 신발을 신어야 부상 위험이 적을 텐데 특정 회사 제품을 강요하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해패 측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해패가 숙식과 훈련과 항공편과 숙소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해패 관리자들이 벌어와서 선수들에게 베푸는 돈이 아닙니다. 스폰스 계약은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이 광고가치가 있어 하는 것이지 해패가 가치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해상금은 선수가 90%를 가져가고 10%는 감독과 코치에게 가져갑니다. 아주 이렇게 상세히 잘 안 해요. 해패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개인 스폰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나 서성재 같은 인기의 선수는 개인 스폰스 계약이 가능하면 자기에게 잘 맞는 용품을 사용한 비즈니스 속에 자기가 원하는 코치와 트레이너를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대표팀에 묶여 손해를 심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름 총 상금이 132만 불 서성재의 이름 76만 불 자기 돈을 썼으라도 필요할 때 비즈니스 측처럼 타는 재선의 몸관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예처럼 굴려도 선수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니까 안세영이 금메달 목에 걸자마자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패가 갖고 있는 막강한 근안 때문입니다. 우리 전공의들 여러분 뭡니까 노예처럼 굴렸는데 아무도 이야기 못하고 그냥 그대로 노예처럼 계속 굴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좀 정의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조금씩 고쳐가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날이 갈수록 더 심한 겁니다. 꼰대 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구역질이 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한테 그냥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 이익 때문이겠죠 본인들. 그 얼마나 노예한 사람들이 그게 이런들 카르트를 행성하겠어 이런 것. 해패가 막지만 않으면 대부분 오픈대라 개인자격으로 출전해서 랭킹포인트를 관리하면 됩니다. 올림픽 때도 1년 정도 전부터 올림픽포인트로 선발이 결정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표팀 감금생활에 묶여 있지 않는 선수도 소속팀 훈련과 개인자격의 국제대출전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최고 랭킹에 들면 올림픽 출전하게 열어줘야 됩니다.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50대 이상의 감독들이 선수생활하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함으로 운동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가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스포츠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선수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떠들고 고쳐야 됩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본인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계속 여러분들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를 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탔을 때하고 여러분들 에코노미 탔을 때는 내렸을 때 몸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냥 뭐 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안채영 선수 문제나 지금 여러분들 전공의나 의대생 문제가 똑같이 뭡니까? 그런데 이런 거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폐가 하는 짓 중에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코리아 오픈데일을 관객들이 오지 않는 지역 외국 선수들이 오기에 불편한 지역에 개최합니다. 2019년은 인천공항 옆에서 개최해서 직접 관람도 가고 좋았는데 2021년은 여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수 예정되었다 코로나로 취소하고 2022년 또는 순천 2023년 또는 여수 2024년은 목포 중개하면 보면 광격이 적여서 밀망한 지역입니다. 호남 끝만 배드민턴을 유독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야 당신들 좀 적당히 해라 당신들 좀 적당히 하라고 당신들 좀 적당히 해. 어떻게 2020년에 순천에서 코리아 오픈하고 2020년은 여수야에서 2014년은 목포로 하고 다음에는 뭡니까 전주에서 하고 다음에는 뭡니까 구리에서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목포에서 하고 다음에는 뭐죠 흑산도에서 하라 2년 주기로 개최된 월드 시리니어 챔피언 대회가 있습니다. 현역 선수는 출전을 못하고 35세부터 50세 단위로 80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옛날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합니다. 2023년은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전주에서 했습니다. 전부 다 호남권에서 했네요. 이거 하나만 보고 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전남에도 국립의대 하나 만들고 전북에도 이런 국립대학 하나 만들고 내친김에 이런 배드민턴 국립경기장도 광주에 하나 짓고 전주에도 하나 짓고 필요하면 순천도 하나 짓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이기적인지 제가 이걸 보고 기가 차 가지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배드민턴 팬들이 아니면 나중에 다 무너질 지경이 돼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호남만 있나 이야기입니다. 이 선에서 그냥 말 거쳐야 되겠네요. 더 험한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아주 단면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고맙게도 강석하 원장께서 배드민턴을 아주 좋아하는 팬이라 가지고 팬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여론은 회패 쪽으로 많이 기울겠죠.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언론의 끈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사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무슨 안세영 선수 사건이든 뭐든 간에 터지게 되면 사실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편을 나누어 가지고 당신이 좌파냐 당신이 우파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니까 올바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거짓을 참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